today we are at fast food 아삭아삭 아삭아삭 꿀팁 현재 시트 참기름 과자 치즈볼 바삭바삭 매콤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게 볶음밥을 먹어요 아이템을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오늘의 드디어 라면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죠? 오징어 매콤하고 매콤해요 오징어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한 입이 너무 예뻐요 이 맛도 너무 맛있었어요 역시 뼈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붓고래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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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